고개를 돌봐 나 여태 언정인 핸드폰을 바이바이 마닐라, 디스스 캥다니얼 안녕하세요 여러분 강다니얼입니다 네 10월 19일 My Love Asia 아레나에서 열리는 저의 첫 솔로 팬미팅인 컬러와 미러 여러분들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오우 네 준비 열심히 하고 있으니 그때까지 많이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곧 마닐라에서 만나요 지금까지 강다니얼이었습니다 땡큐 감사합니다